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단편소설 나의 슬픈 연인입니다. 이 작품은 나의 마지막 연인을 개작한 작품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의 소설 쓰기는 독자님들의 사랑과 댓글과 구독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나의 슬픈 연인 김인희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고요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인천공항 도착 공항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릴 때까지 답이 없어 전화했다. 폰이 꺼져 있었다. 띵은 역에 내려 곧장 집으로 달려가 대문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응답이 없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캐리어를 뒤져 한참 만에야 열쇠를 찾아냈다. 캐리어는 그대로 두고 바위 계단을 밟고 정원으로 올라갔다. 1층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삐 소리가 났다. 비번이 바뀌어 있었다. 대체 무슨 까닭일까? 고요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정원을 둘러봤다. 정원수 감나무 가지로 무엇인가가 재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길고양이 철수였다. 어디에서 다쳤는지 뒷다리 한쪽을 절고 있었고 틈성틈성 털도 빠져 있었다. 암고양이와 새끼들은 보이지 않았다. 감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갔던 철수는 까치와 까마귀에게 자리를 대어주고 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철수는 알고 있을까? 고요사의 행방을. 정원 주인은 간데없고 객식구만 남아있었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옆집 다세대 건물 1층 창가에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누군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가끔 옆집 여자는 창가에서 정원을 내다보곤 했다. 내가 아는 것은 옆집 여자가 60대로 고요사와 성당 미사에 참여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뿐이다. 여자는 이사온 지 3년 남짓으로 내가 온 며칠 뒤에 이사를 왔다. 옆집 여자가 창가에 나타났다. 여자와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고요사님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는 창문을 열었다. 무늬가 어지러운 알록달록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엘리사벳 님이 안 계세요? 저도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래서 조용했구나. 어디 가셨지? 다리 깁스를 한 여자는 목발을 짚고 있었다. 새벽 미사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다며 그날의 일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다리 수술 후 태어난 지 보름쯤 지났다는 여자는 고요사가 최근 들어 정원에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 대문으로 내려가 캐리어를 끌어올려 2층 거실에 올려놓고 미용실 러브헤어로 갔다. 혹시 원장은 고요사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오셨는데 8월 중순부터는 안 오셨어요. 원장도 최근 고요사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8월 중순이라면 내가 출국한 이후부터다. 디귿역 공원으로 갔다. 시차 때문에 현기증이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쉬려던 참이었다. 언제 따라왔는지 철수가 공원 산수유나무 아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며칠을 굶었는지 삐쩍 말랐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참치캔을 샀다. 고요사는 가끔 철수에게 참치를 먹이곤 했다. 공원 벤치에는 언제부터 나와 있었는지 노인들 몇몇이 모여 있었다. 노인들은 마주 보지 않고 큰길 쪽을 향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금 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건널목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다. 노인들은 고요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채만 아니었더라면 한 폭의 정무라를 보는 듯했다. 들고 있는 부채는 똑같았다. 시온역 앞에 짓고 있는 30층짜리 오피스텔 분양 광고 부채였다. 시온역은 디근력 다음 역으로 GTX 노선공사가 한창이었다. 개발은 서서히 디근력까지도 좁혀오고 있었다. 오직 움직이는 것은 부채를 붙이는 노인들의 팔 동작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방금 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뿐이다. 스마일 복지 센터 차가 러브헤어 앞에 깜빡이를 켜고 멈추었다. 문을 열고 번져다온 사람은 건장한 젊은 남자였다. 거동이 불편한 노파를 부축하여 휠체어에 태울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온통 흰머리인 노파의 앙상한 팔이 소매 밑으로 드러났다. 휠체어를 탄 노파를 부축하여 파란 기와지붕 대문 안으로 들어갔던 남자가 한참 만에야 다시 나왔다. 복지 센터 차가 떠나자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다. 자신을 황여사라고 소개한 살집이 퉁퉁한 노인이 나에게 물었다. 대근, 담쟁이집 2층에 살주?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익명의 장소로 이사를 왔는데 아는 척하다니 부담스러웠다. 혹시 황여사는 고여사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내 눈이 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겠지. 대근 고여사 아들은 아니지요? 황여사는 이 동네의 사정을 다 꿰고 있다는 말투였다. 나는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친구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어떻게 나를 알지? 당황스러웠다. 고여사 아들의 친구라고 얼버무렸다. 번화가 시온역 입구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사생활을 들킬 일이 없었다. 서로 비슷한 부류들이 살았다. 이곳은 정반대였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나른한 시간을 주체할 길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살았다. 노인들은 뒤근역 공원 벤치 앉아 동네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입방아를 찌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 안에서 목욕하던 부녀자가 성폭행당한 후로는 밤에만 돌아다니다가 최근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닌다는 등 어느 집 막내 아들이 백수로 운둔하며 마약을 하다가 책은 자살했다는 등 개발품으로 집값이 오르자 늙은 부모를 꼬드겨 집 팔고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린 집이 열 집도 넘는다는 등 다 꿰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다고 했다. 사람이 죽어도 요즘은 후고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다며 아쉬워했다. 우미산 바로 밑에 우뚝선 7층짜리 요양병원은 구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였다. 유치원 차가 오고 가던 길에는 구급차나 요양병원 방문객의 차들이 오갔다. 저 혹시 고여사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시는지요? 황여사에게 물었다. 고여사가 집에 없수? 그러고 보니 요즘은 통 본 적이 없는데 결국 아들의 권유를 꺾지 못해 미국으로 떠나버린 것일까 내가 없는 두 달 동안 고여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3년을 함께한 내게 문자 한 통 남기지 않고 고여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3년 전 어느 날 아미산을 산책하다가 무작정 집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러브헤어 원장을 만났다. 내가 살던 오피스텔은 우미산에서 보면 서쪽으로 시온역 앞에 있었다. 노을이 시온역 쪽으로 기울 때 동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뒤근역이 나타났다. 러브헤어는 뒤근역 공원 바로 옆에 있었다. 러브헤어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으로 임대무늬 쪽지가 붙은 세탁소가 있고 바로 옆에는 복녀 순댓국 집이 있다. 왼쪽으로는 무인마트 스토어 24시와 골때리는 골뱅이 집이 있다. 골때리는 집은 배달앱을 통해 드나드는 오토바이들로 24시간 북새통을 이뤘다. 크리스마스 츄리 같은 오색찬란한 불빛이 꺼질 줄을 몰랐다. 러브헤어에는 이방인 같은 늙은 소녀가 있었다. 반달곰을 닮은 검은 강아지를 안고 휘파람을 불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흔을 갓 넘긴 솔로인 듯한 원장은 최근 맞은편 길가에 모던한 헤어샵이 개업하든 말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먼 타국에서 온 듯한 원장은 불룩한 가슴이 보일 듯 말 듯 아찔했다. 짧은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긴 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당겼다. 원장의 소프라노 목소리를 들으며 졸고했을 때 소리 없이 문이 열렸다. 은백의 늙은 여자가 유리문을 밀고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귓가에서 딸각거리던 원장의 손길이 딱 멈췄다. 어서 오세요 고요사님 거울 속에서 고요사가 수줍게 미소짓고 있었다. 검은 강아지 반짝이가 소파에 펄쩍 뛰어올라 고요사 옆에 찰싹 붙어 앉았다. 고요사는 휼더백에서 간식을 꺼내 반짝이에게 주었다. 파리하고 긴 손가락으로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었다. 반짝아 잘 친했지? 목소리는 너무도 다정해서 슬픈 빛깔을 띄고 있었다. 비용을 끝내고 계산할 때 거울 속에서 고요사의 눈과 빠주쳤다.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러브헤어를 따왔다. 다시 러브헤어에 들렀을 때 원장은 웃지도 않은 말을 했다. 젊을 때 통역사였던 고요사는 결혼하여 지금까지 디귿역 근처에 있는 정원이 넓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고. 담쟁이 덩쿨이 담벼락부터 지붕까지 뒤덮여 뒤근역 사람들은 그 집을 담쟁이집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의사였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자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고요사는 1층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고요사는 2층에 누군가 와서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요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원장이 물었다. 혹시 고요사님 집 2층으로 이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시혼녀 버나가 7평짜리 오피스텔을 급하게 얻은 터라 후회하던 참이었다. 오피스텔은 숨이 턱턱 막혀 구차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미산 산책이 끝나면 일부러 지근역 쪽으로 하산에서 고요사 집 주변을 서성거렸다. 고요사 집 담은 높았다. 육중한 철 대문 사이 틈으로 돌계단이 보였다.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고요사가 맨발로 걸어다니며 정원에 물을 주곤 했다. 동그랗게 말린 호수에서는 물방울들이 뿜어져 나왔다. 물방울들은 햇빛에 비쳐서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 너머로 2층 창문이 보였다. 띄엇니엇 해가 만든 노을이 유리창에 번져 붉게 타오를 때도 있었다. 담쟁이 덩쿨은 지붕 밑 창문만 빼고 온통 벽에 덮여 있었다. 5톤짜리 용달을 불러 궁색한 침을 싣고 고요사의 집 2층으로 들어갔다. 새든지 사계절이 세 번 바뀌었다. 신은 나에게 늘 중요한 무엇인가를 빼앗아갔다. 예고 없이 가혹하게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용케도 알아냈다. 신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살. 전자는 신을 이기는 길이었고 후자는 지는 길이었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삶의 정상에 올랐다고 쾌제를 불렀을 때 갑자기 눈이 멀어졌다. 병원 검진 결과는 나쁜 예관과 일치했다. 더 이상 아름다운 장면을 렌즈에 담을 수 없었다. 아내가 떠났고 딸, 아들도 떠났다. 마음도 멀어져 남남이 되기까지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처음 3년 정도는 아내와 자식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띵동, 마트에서 혹은 학원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마다 폰에서 알람 소리가 났다. 가족임을 알리는 소리였다. 있는 돈을 다 카드대금을 결제하는데 썼다. 돈이 떨어지면서 카드는 정지되고 알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두 달 전 아들이 보낸 문자는 말보다 말랑말랑했다. 지구 끝 모서리로 달아난 가족에게 안쓰러움을 느꼈다. 결혼, 루마니아 라는 글자가 주는 느낌은 생경했지만 읽을수록 다정하게 다가왔다. 문자는 아득한 옛날 거실 바닥을 뒹굴던 아이들의 모습을 소환했다.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도 불러왔다. 아래층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발 아이들 좀 혼내줘요. 하던 아내의 목소리도 불러왔다. 누가 불행의 씨앗을 나에게 던졌을까? 비극은 대체 왜 나에게 일어난 걸까? 백번 머리로는 이해한다. 남에게 닥쳐올 불행이 나라고 해서 건너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침에 눈 떠 방류할 때마다 자살을 생각해 왔다.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자살의 방법과 장소를 불색했다. 사체가 순식간에 썩어 문드러진다는 건 사건 뉴스를 통해서 알았다.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고요한 새벽 정원 뒤뜰을 산책하다가 고요사를 보았다. 살금살금 걸어가 담벼락에 몸을 찰싹 붙이고 숨을 죽이고 서서 고요사가 바라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나무들의 무성한 푸른 잎사귀들로 가려져 있고 언뜻언뜻 조각난 하늘이 조금씩 보였다. 즉백나무 줄기에도 푸른 담쟁이 덩클로 감겨 있었다. 고요사는 낮보다 새벽에 훨씬 젊어 보였다. 97세로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숨어 있는 뒤뜰로 고요사가 걸어왔다. 뒤뜰은 아미산 짜락 글린 공원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다. 나란히 나무계단을 올라갔다. 전 맨발이 좋아요. 맨발로 걸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그녀의 은백머리칼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팔과 다리의 모기들이 구악스럽게 들러붙었다. 찬 바람이 불면 사라질 하루살이 같은 목숨이었다. 바락하고 그악스러워진 모기띠들한테 여기저기를 불렸다. 손으로 떼어내도 떨어지지 않았다. 8월의 숲은 무서울 정도로 살벌했다. 작은 정자에 다다랐다. 그곳은 8월인데도 오후 5시가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는 곳이다. 정자 벤치에 앉았다. 모기들이 연신 팔과 다리와 목과 발을 물어 뜯었다. 옷으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다 물렸다. 긴 소매 옷으로 무장한 그녀의 몸은 나만큼 벌레들이 달라붙지 않았다. 발 아래에 길고 시커먼 것이 누워 있었다. 허리를 굽혀 자세히 살펴보니 통통한 실뱀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개미와 벌레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실뱀을 물어 뜯고 있었다. 실뱀은 빠르게 분해되고 있었다. 여기가 제 아지트랍니다. 저는 새벽에 열두시에 저녁 다섯시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가 치는 것이 다 보이지요. 정감독이 있는 2층 창가에서는 북한산 자라구에 해가 뜨는 것이 보이지요?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물먹은 듯한 검은 나무 줄기를 감고 있는 파릇한 담쟁이 덩쿨들이 실세 없이 바람에 흔들거렸다. 발 밑에 있던 실뱀은 흔적조차 잃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섬뜩했다. 공기와 바람 속으로 야생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다.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한 나는 순간 묘안이 떠올랐다. 감쪽같이 사라지려면 8월에 죽어야 한다는 것 계책을 들키는 건 좋지 않다. 수면제를 먹고 8월에 정원 뒤뜰에서 발가벗은 채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으면 곤충과 새들이 아주 빠르게 나를 분해할 것이다. 가장 그악스러운 8월 찬바람이 돌기 전의 숲속은 그야말로 곤충과 새들의 천국이다. 모기들은 팔과 다리를 물어 뜯을 것이고 독수리는 눈과 귀와 입을 재빠르게 물어 뜯을 것이다. 개미들은 바지런하게 나를 분해할 것이고 여기저기 냄새로 알아챈 먼 곳의 곤충들까지 불러들여 소리소문 없이 분해되어 뼈만 남을 것이다. 공기와 바람은 기체로 승화시켜 범죄를 완성할 것이다. 매일 고여사는 산책을 나올 것이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고여사가 있는 이 장소가 가장 적합했다. 고여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무래도 넌지시 힌트는 줘야했다. 여기에서 죽는 상상을 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97세이고 나만큼 죽음을 매일 떠올릴 것이므로 억지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걸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항도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인생에 던져졌어요. 생명은 원한다고 가질 수 없어요. 젊음은 탐나지만 인생이 길어지는 건 좀 그래요. 난 백세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윽 그윽한 눈으로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투명한 돋보기로 내 눈을 관찰하는 것 같았다.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끝도 아니고요. 내 몸은 번데기처럼 주름지고 흉물스러워졌지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지요. 사는 동안 정성스럽게 살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 해요. 희망을 붙잡고 기쁘게 사는 것 약속할 수 있지요.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아기가 센 강한 손길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나는 손을 빼내어 이마에 덮인 앞머리 가락을 쓸어올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았다. 기억자형 벤치에 서로의 정수리를 맞대고 기억자형으로 누웠다. 하늘은 단풍나무 가지와 무성한 잎들로 가려져 있었다. 언뜻언뜻 파란 하늘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발밑으로 불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새들의 날개짓 소리와 멀리 자동차가 달려가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자 일어나 이리로 와 봐요. 구멍이 파이고 뒤틀리기 시작한 두 구루의 늙은 참나무 앞으로 그녀가 걸어가 몸을 기댔다. 이 고목에 등을 기대봐요. 어때요? 등이 쭉 펴지는 느낌이죠?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에 등을 기대고 서면 꼭 마사지 받는 것처럼 시원해요. 곧고 젊은 나무에 기대보면 몸이 불편해요.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고목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차오르는 소리가 나무줄기를 타고 아련하게 들려왔다. 밤이 되어도 아침이 와도 찬설이가 내려도 눈꽃이 피어도 이 늙은 참나무 두 그루는 여기에 나란히 서 있겠지요? 정감독 나이태는 왜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은 찾아와요. 병마와 재앙 실직과 이별도 찾아오겠지요? 나이태는 아픔이 새겨진 나무에 역사예요. 지금 정감독은 영혼의 나이태가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녀를 따라 오미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나무 계단을 타고 다시 내려왔다.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을 정도로 좁은 길을 뒤따라갔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은 하나도 없는 듯 방끝 웃었다. 웃음 속에서도 슬픈 주름이 보였다. 나도 방끝 웃었다. 맨발로 걸으면 세상이 고요해져요. 새벽에 만나 산책하다가 아침 9시가 되면 돌아와 정원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다.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며 점심으로 순두부를 먹기도 했다. 지하철을 타고 영상문화원에도 자주 갔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열 번도 더 보았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섯 번. 대부는 일곱 번 보았다. 2층에 단 한 번도 그녀는 올라온 적이 없다. 그녀는 정원의 여왕이여. 나는 무상 세입자로 변장한 그녀의 연인이었다. 정원은 잘 만들어진 독립영화의 한 단면 같았다. 강렬한 대사나 화려한 배우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자구이적인 쇼트는 없고 경박한 연기도 없는 고즈넉한 산사의 앞마당 같았다. 고양이 두 마리가 하얀 테이블 위에서 엎드려 놀고 있곤 했다. 한눈 파는 사이 한 마리 노란 줄무늬 수 고양이는 정원의 감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둘은 한창 사기는 중이었다. 배부른 암 고양이에게 먹이를 소홀히 했던 것은 의도적이었다. 새끼를 낳고 기르는 사이 고양이 가족들은 흩어질 것이다. 자연의 이치는 정직하고 단순하다. 끈적끈적 달라붙지 않는다. 모두가 남남이다. 죽고 싶다고 했지요? 노랗게 물들어가던 감나무 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맨발에 툭 떨어져 앉을 때 커피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그녀가 말했다. 누워서 병을 앓으며 무력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양원에서 긴 사멸의 공포를 느끼면서 말이죠. 한 생명체가 힘을 다 쓰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의사나 약물을 멀리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식은 느리고 품의 있게 에너지를 고갈시키죠. 그건 자살과 같은 난폭한 행위가 아니에요. 나무에 마른 잎이 저항 없이 툭 떨어지듯이 육체가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예이치의 시 아시나요? 노인이란 지팡이 짓고 누더기 옷을 걸친 볼품없는 물건 죽어가는 짐승에 묶여 붙들어 매인 이 우스꽝스러움 개꼬리같이 매달려 있는 이 늙음을 어찌할까 라는 언젠가는 정감독도 나도 죽음의 그날이 오겠죠.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였어요. 정감독 정감독은 나의 마지막 연인이에요. 우리 여름날의 온기를 심장에 기억해 줄 거죠. 오늘 점심은 1층에서 먹어요. 고요사의 초대를 받았다. 술에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웃으며 문을 열어준다. 잔치국수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녀는 잔치국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뽐내었다. 말간 멸치육수를 끓이는 냄새가 거실 가득했다. 그녀가 사오라고 한 것은 애호박과 대파다. 나는 식탁에 앉아 더듬더듬 대파를 다듬는다. 파 껍질을 벗기는데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라는 표현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나는 오른팔로 눈물을 훔친다. 국수를 끓이던 그녀가 놀라 나를 쳐다본다. 대파가 맵네요. 그녀가 웃었다. 어금니가 없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나보다 더 힘이 없다. 나는 정감독 말고 친구가 없어요. 벌써 죽었거나 요양원에 누워있겠지요. 아들은 스탠포드 교수지만 한국에 있는 나를 깡그리 잊은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전화는 와요. 나는 전화를 안 해요. 응석부리는 아이 같은 짓은 하지 않아요. 늙으면 아이가 된다잖아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일기를 써요. 성경을 필사하고 맨발 산책을 하고 돌아와 음식을 만들고 몸을 움직여 청소하지요.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없나요? 하죠. 그런데 안 가요. 죽을 날이 코앞인데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녀 커피를 내리는 동안 TV를 켰다. 넷플릭스에 내가 촬영한 영화가 있다. 여러 편의 영화 대본을 직접 쓰고 촬영도 했지만 십여 편의 작품 중 오직 하나가 관객 천만을 넘어 흥행에 성공했다. 그의 대종상 영화제 기획상 백술예술대상 인기상 황금 촬영상 디렉터스 컷 어워즈상까지 받았다. 난 이후 갑자기 눈이 멀었고 일을 중단했고 영화계를 떠났다. 영화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앞치마를 불러 소파 위에 던졌다. 헤어핀을 풀자 은백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 내려왔다. 햇볕은 베란다를 지나 거실까지 가득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가 춤을 추었다. 나비의 달개처럼 우스러질 것 같은 그녀를 안고 천천히 몇 바퀴를 돌았다. 열린 창문으로 수십 마리의 나비뼈가 나풀거리며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게 환영처럼 보였다. 영화는 이미 끝이 나있었다. 요즘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군요. 얼굴이 빛나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였다니 다행입니다. 머리를 감겨주면서 원장이 말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퍽 죄송한데요. 예? 무슨 말씀인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원장은 긴장한 듯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저 조금은 조심하셔야겠어요. 무슨 조심을요? 고요 고요사님과요. 고요사님과요. 예? 원장님은 아주 명랑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고객들 앞에서는 영혼이 자유로운 척도 하며 농담도 하고 가면도 쓰지요. 실제로는 감정의 질서도 따지는걸요. 속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아요. 늘어가는 건 나이와 주량뿐인걸요. 러브헤어에서 들었던 소문을 전하자 고요사는 빙글에 웃기만 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정원을 가꾸지 않았다. 몸의 기운이 줄어들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정원을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도 금세 피로해져서 다시 침대를 찾곤 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번데기처럼 며칠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옆집 여자와 손잡고 나들이처럼 나섰던 주일미사도 가끔 빠졌다. 1층 초인종을 누르면 대답이 없는 날도 있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러 로마니아에 다녀온 두 달 사이에 그녀의 행방이 묘연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출국하기 전날 저녁 초대 받아갔을 때 여느 날과 그녀는 좀 달랐다. 오늘 저녁 정원으로 오세요. 뭐 사갈 것은 없나요? 오늘은 그냥 오세요. 6시쯤 북한산 등선에 일몰이 치거든요. 와인을 마시며 함께 노을을 봐요. 우미산자락은 안개에 포근하게 젖어 있었다.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넸다. 스틱을 집은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동그레졌다. 플라워 빈티지 커버로 덮여있는 정원 테이블에는 샤또 슈발 블랑과 치즈가 놓여 있었다. 저 멀리 북한산자락 등선이 희미하게 보이더니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져 갔다. 술에 취한 그녀의 눈은 촉촉했다. 정감독이 처음 정원에 들어섰을 때 프루스트의 소설 한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우리 집에 내가 오면 봄날 꽃향기를 그대의 젊음에서 맡게 되겠지. 앵초, 민들레, 금자나와 함께 오는 것처럼 오게. 솔로몬 왕에게 어울리는 백합 같은 옷을 입고 꽃처럼 다채롭게 빛나는 생각들을 머리에 담아오게. 정감독은 그렇게 나에게 왔어요. 수줍음에 몸둘바를 몰라 일어나 서성대다가 1층 현관문 쪽으로 갔다. 주방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500밀리 생수만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일은 긴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보였다. 어디 가세요? 왜? 냉장고가 비어서요. 아, 요즘은 음식을 만들지 않아요. 배달 음식도 훌륭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들 결혼식 때문에 루마니아에 두 달 정도 머물 것이라는 말은 진즉에 했다. 스틱을 짚고 일어났다. 그럼 자고 가. 예? 부탁이야. 나는 한 번도 그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샤워하고 나오니 그녀가 속옷과 인견 잠옷을 건네주었다. 침대에는 새로 장만한 듯한 흰색 인견 패드와 이불과 베개가 있었다. 침대에 눕자 그녀가 창문을 열었다. 달빛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득 들어왔다. 달과 별이 하늘을 운행하는 동안 벽시계는 때각 때각 우리의 숨을 날려 보내고 있었다. 선풍기를 틀어 침대로 향하게 한 후 그녀는 침대 옆 바닥에 깔린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 모습은 납작해서 마치 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죽을 때까지는 목숨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베개 머리까지 찾아왔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곳까지 떠밀려와서 순종하듯 나란히 누워있는 그녀와 나. 주무세요? 아니?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두려워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난 연명 거부를 신청했지만 무의식 중에 스스로 뒤집을 수도 있지 않나 두려웠어요. 본능은 솔직하니까요. 창으로 들어온 달빛에 그녀의 마른 몸이 보였다. 달빛에 보이는 그녀는 시든 데가 없었다.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렸다. 썩은 나무줄기가 바람에 저절로 부러지는 소리가 숲속 저편에서 들려왔다.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새벽 딱 우는 소리가 뒤이어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엎드렸다. 그녀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은 눈과 눈썹, 다친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대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늙음이 아니에요. 난, 난 죽음을 원해요. 내가 그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의 고요 속에 잠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신비했다. 그녀가 침대 버리맡에 준비해 준 양말을 신고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숨소리를 뒤로 하고 스틱을 짚고 2층으로 올라왔다. 보랏빛 안개가 정원에 가득 차 있었다. 출국 준비를 서둘렀다. 달러로 환전한 오피스텔 보증금은 캐리어 맨 안쪽 지퍼에 넣었다. 정원 테이블 위자에 앉아 해바라기 하며 졸고 있는데 줄무늬 고양이 철수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두 눈을 감았다 뜨자 철수는 펄쩍 테이블에 올라왔다. 철수는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같은 꼬락선이임을 주머니에서 사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철수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등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더 줄 생각도 없다.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것. 철수와 나만 아는 비밀이다. 철수가 가버린 정원은 그새 까마귀와 까치와 참새들이 점령했다. 새들은 나의 존재에 꺼리낌이 없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푸드덕푸드덕 날개짓 소리만 들린다. 정원은 고요하다. 새들도 가버렸는지 정원은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가득하다. 드르륵 창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저기요! 저예요! 옆집 여자의 목소리다. 일어서서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본다. 이상하다. 목소리 들리는 곳에 한 무더기 어둠만 있을 뿐 여자의 모습은 뿌연 안개 속 덩어리다. 저 엘리사벳님 말인데요. 소식 아직 못 들으셨는지요? 아, 예. 고요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엘리사벳님 성당 봉안당에 모셨다고 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예요. 스틱을 짚고 2층으로 올라가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성당으로 향했다. 뒤근역 정자에는 황여사를 비롯하여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큰길 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황호는 서리가 내려도 온화한 노을 같았다. 고요사의 부고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알려도 늦지 않을 테니까. 엘리사벳님은 오래 전부터 성당에 재산을 헌납하고 마지막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류 보안차 방문한 날 엘리사벳님은 이미 영면에 드신 후였습니다. 아드님은 장례가 끝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님은 감독님께 정원을 부탁한다 시더군요. 1층 열쇠를 주며 주임 신부가 전해준 말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바빠졌다. 정원에 풀을 메고 잔디를 가꾸고 낙엽들을 모아 태웠다. 정원에서는 장애물이 없다. 눈을 감고도 곤충의 더듬이처럼 감각이 살아 움직였다. 정원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었다. 시력이 사라지는 마지막 그날이 오더라도 마음이 환해지기를 빌어요. 정감독 함께 보냈던 마지막 밤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있던 내게 그녀가 다가와 속삭였던 말이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1층으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다.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1999년부터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그녀는 일기를 썼다. 맨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힘이 다했는지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흐렸다. 2023년 8월 19일 처음 정감독이 정원에 들어서던 장면이 떠오른다. 환한 풍경이다. 정원과 아미산에서 보냈던 달콤한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가 버렸다. 여기가 어디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거의 다 왔다. 육체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말을 걸어온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 여름날의 따뜻한 온기는 심장에 아직 남아있다.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든다. 모든 것은 덧없으며 순식간에 지나간다. 안녕 나의 친구 나의 마지막 연인이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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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